여태까지 살면서 죽도록, 그동안 죽도록 일을 했지만 사실은 올해는 정말 죽도록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은 결국은 스타트업이 팀워크인데 제가 같이 할 수 있는 후배이면서 파트너인 우리 또 같이 있는 후배가 있어서 같이 밤을 새고 같이 고민을 하고 또 같이 자료를 만들면서 했던 것들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전문성,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라는 전문성입니다. 저는 그동안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에서의 암호인증에 대한 사업에서 국내의 가장 큰 사업들을 두로 경험을 했습니다. SK텔레컴, SK브로드밴드, LG전자 이런 대기업들의 큰 보안사업 그리고 행자부, 그리고 대법원과 같은 큰 공공 쪽의 사업을 총괄하면서 국내 최고의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해야 돼요? 잘 됐는데. 어디부터 하지? 안녕하세요. 저는 시옷 대표 박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보안 분야에서도 암호인증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피부에 인슐린을 공급을 받기 위해서 본체를 피부에 부착을 하고 인슐린 공급을 받습니다. 이 공급을 하는 시간과 이런 양을 리모트 컨트롤로 제어를 합니다. 그런데 리모트 컨트롤은 무선으로 본체 제어를 하는데 최근에 존슨앤존슨이 리모트 컨트롤러를 무선으로 컨트롤을 하면서 이게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해킹의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해서 생명까지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시인을 하면서 11만 명의 고객들한테 공지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이 우선 구간에서 작은 IoT 센서에까지 보안을 다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암호화와 인증에 대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IoT 보안 전문 회사입니다. 32빛 스마트폰 정도의 32빛에서 지금 현재의 보안 알고리즘들은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센서 등 펠빗이나 16빛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IoT 환경에서는 이러한 보안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실행을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이런 소프트웨어로 보안을 적용했던 이런 것을 하드웨어 방식으로 통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시옷을 창업을 했습니다. 보안 시장이 그동안 굉장히 작다고 하고 한계가 있다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이 사물 인터넷 이런 IoT 환경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조를 하고 창출을 하자라는 이러한 새로운 도전도 하나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기존의 그 보안 적용 분야가 아닌 정말 200억 개, 2020년도에 200억 개에 이른다는 이런 다양한 IoT 디바이스로 하드웨어 방식을 통해서 많은 시장을 창출을 하고자 하는 것도 동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의 SK텔레컴, SK브로드밴드, LG전자 이런 대기업들의 세계 표준을 맞춘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이런 솔루션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글로벌 규격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현재 시어 제품은 무조건 설계부터 마케팅까지 글로벌 규격 또 글로벌의 어떤 마케팅에 입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들은 글로벌 규격을 탑재를 하고 있고 마케팅도 올해 6월에 파리의 로드쇼에 가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이로 인해서 꾸준히 외국하고도 이런 마케팅이 이루어져 있고 저희는 글로벌 규격을 맞추어서 제품을 개발을 하고 아직은 완벽한 이런 완성이 된 제품은 아니지만 해외에도 동시에 이렇게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검증을 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의 아이디어나 이런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동시에 국내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